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윤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코스튬 소개, 달빛의 초대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소녀의 전선 1주년 기념 테마 코스튬입니다. 중국 서버에는 이미 공개가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한국 서버에 1주년 코스튬을 이번에 낸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따로 찾아보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제 공식 카페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주년 스콜피언 붉은 은하수 스콜피언 일명 사소리 처음에 주어지던가 아무튼 얻기 쉬운 레벨업을 하면 주어지는 그런 스콜피언이죠. 보시면은 머리가 약간 길어져있고 이렇게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사소리라고 부르죠 일명 보시면은 코스튬이 아주 예뻐요. 이 친구는 스콜피언은 이걸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코스튬이 상당히 이쁩니다. 자 이렇게 중파일럿도 나와있고요. 아래에는 이제 모신나강 모신나강도 이제 모자를 쓰고 있고 평소에는 이쁘지 않은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보시면은 아주 코스튬이 이쁘게 다 나옵니다. 1주전 코스튬은 보시면은 이렇게 스콜피언과 모신나강 나와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시면은 스프링필드 등불 아래의 여왕 자 이렇게 파랑 드레스를 입고 있고 착검을 향상태로 파랑 드레스를 입고 있고 스프링필드 등불 아래의 여왕 통상일러 이렇게 중파일러 나와있고요. 그 다음은 바짱 준비된 세레나 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개가 옆에 있네요. 저거를 뭐라 하더라? 닥스운트였나? 기억이 안나네. 아무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바짱이 스킨이 많나? 최근에 조금 자주 보이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일단은 1주전 코스튬 두개가 나와있고 총 4명의 코스튬이 나와있습니다. 사소리, 모신나강, 스프링필드 바짱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러분께 일단 이정도만 소개해드리고 공식카페 속도에 맞춰서 여러분께 천천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치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다른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봐요. 안녕!